자 다음은요 정두리님 귀찮아서 세 달째 미용실을 안 갔어요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아줌마 여기 땡땡 아파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?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해병대 출신 아저씨인데요 엄청 길이셨구나 와 근데 세 달째 미용을 안 간다고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하나요? 엄청 빨리 잘하신다 세 달 정도면 그래도 찰랑찰랑한 단발머리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저도 한 석 달 정도 길러본 적 있습니다 근대하기 전에 원없이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 어울리나 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미련 없이 밀었습니다 저도 미용실 이거 뿌연 오늘 하고 온 거예요? 아니잖아 귀찮아서 지금 계속 안 가고 그러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요 좀 하세요 뿌연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쵸 거기만 쉐딩이 돼 있는 부용해야 돼요 다음에